혁신적인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골프 전문기업 스마트 스코어 국내 최대 규모로 골프장과 사업 및 스마트클럽 시스템 제휴를 맺고 있으며 국내 최다 온라인 회원 기반의 다양한 골프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IT 기반의 골프 전문기업입니다. 스마트클럽은 골프장의 경기 운영 및 관제, 그리고 골퍼들의 모든 동선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탑 솔루션으로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스코어가 개발한 토탈 IT 솔루션입니다. 스마트클럽은 골프장 및 고객들에게 운영의 효율성, 고객 서비스, 마케팅 강화를 위한 유익하고 필수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클럽은 국내 최고의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 정확성과 안정성,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타 관제 솔루션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확보하였으며 이미 전국 대부분의 골프장과 제휴 운영 중에 있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 스코어 스마트클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퍼가 골프장 도착 전 모바일 앱의 셀프체크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체크인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골퍼는 골프장의 프런트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체크인 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면 로비에 설치된 스마트클럽 키오스크에서 셀프체크인은 물론 체크아웃, 정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체크인 정보는 골프장과 캐디의 태블릿에 전송되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캐디는 고객의 라운드를 설정 후 라운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경기 시간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캐디는 제공된 태블릿을 통해 라운드 전 클럽을 체크하고 라운드 중에는 스코어뿐만 아니라 퍼팅 수, 티샷 결과, 롱기, 니어 등을 편리하게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골퍼는 카트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골프장 전경 영상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홀맵에서 그린 경사, 핀 위치, 홀 고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 진입 시 홀별 드론 영상에서 코스 레이아웃 및 다양한 정보를 통해 코스 공략법 구상이 가능합니다. 단체 팀 라운드의 경우 수십 팀의 라운드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경기팀 운영이 훨씬 수월합니다. 고객은 실시간으로 모바일과 태블릿을 통해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라이브 스코어를 경험한 골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번 홀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미리 그늘집 식사를 주문할 수 있어 고객은 대기시간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그니처 홀에 도착했다면 태블릿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스코어 카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포토 스코어 카드는 언제나 골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됩니다. 라운드 중 메신저를 통해 캐디와 경기과 캐디와 캐디 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용품 분실이나 카트 고장, 환자 발생 안내 등 긴급 상황에 손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라운드 종료 시 캐디는 회원의 클럽 체크를 위한 사진 촬영 후 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오스크에서는 고객 만족도 평가 및 셀프 체크아웃 기능을 지원하여 라운드를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클럽의 개별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 관제는 골프장 어디서든 코스 관제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도, 코스 보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진행 상황, 카트별 관리 포인트 설정, 카트 정보 확인, 메신저를 통한 소통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핀 위치 관리 기능은 별도의 어플을 제공하며 그린 키퍼가 실시간으로 실제 핀 위치를 전송하며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골프장 내 코스 설비 관제, 주차장 관제, 레스토랑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 팀 관리는 별도의 수작업 없이 수백 명까지 단체 팀 스코어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통계 및 편집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스마트 스코어 회원의 기본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타겟 마케팅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기능을 통해 골프장에 제공되는 관리자 페이지로 경기 시간 및 홀별 스코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골프장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 위치 지정 기능과 통계 자료도 제공합니다. 셀프 모드 서비스를 통해 키디 없이 셀프 라운드 진행이 가능하며 홀맵 영상 플레이 안내 멘트 및 영상 재생 라운드 시 앞뒤 카트 진행 표기로 안전거리 확보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제센터 통제 멘트 전송 특정 지점의 안전 관련 음성 멘트 자동 재생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트 운전 시 경로를 이탈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골프장 니즈를 반영한 골프장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를 스마트 스코어에서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편리한 골프장 운영 관리 시스템을 만나보세요. 이 모든 것이 스마트 스코어의 스마트 클럽 솔루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스마트한 솔루션 파트너 스마트 스코어 스마트 클럽입니다. 스마트 스코어 스마트 클럽의 서비스 제휴문의는 1877-7281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서비스 제휴 시 상담, 계약, 일정 등을 협의 후 드론 영상 촬영, 내부 개발, 하드웨어 설치, 테스트 점검, 캐디 교육, 서비스 오픈 후까지 저희 스마트 스코어에서 입체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스코어의 스마트 클럽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 스코어의 스마트 클럽은 골프 업계 최고의 개발 인력, 안정적인 시스템과 노하우, 캐디들의 높은 만족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최고의 골프장 경기 운영과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골프 포탈 앤 네트워크 스마트 스코어 골프 포탈 앤 네트워크 골프 포탈 앤 네트워크